안녕하세요. 구글 드라이브 개발자 관계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곽준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GDL에서는 웹앱과 웹앱의 플랫폼으로서의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GDL에서는 실제로 코드를 만져보면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함으로써 구글 드라이브 SDK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SDK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구글 드라이브 개발자 문서 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웹사이트는 developers.google.com.drive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퀵스타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언어의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바, php, 자바스크립트, 닷넷, 파이썬, 오브젝트 C, 안드로이드, 루비, 고 등의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어들의 페이지에 클릭만 하면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바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코드까지 모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모든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설정이 복잡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이번에 직접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번에는 웹앱을 중심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 설명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에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안드로이드랑 특히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료로 매우 복잡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에서 만들고자 하면 서버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고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구글 드라이브 SDK를 통해서 웹앱 파일을 호스팅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구글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모두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과 타블렛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핸드폰에다가 누군가가 게임을 해가지고 그 세이브 파일을 저장했다. 그럼 그것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면 그 한 파일을 타블렛에서도 동시에 공유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같은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첫째로 기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같은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웹앱과 연동함으로써 진정한 크로스 플랫폼, 진정한 웹앱 그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라이브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들에게 가입하라는 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이 바로 그 사람이 승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의 스토리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안드로이드와 연동했을 때의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면서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와 안드로이드를 연동하는 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개발자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가지고 developers.google.com.drive에서 오른쪽에 있는 안드로이드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실제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다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디버깅용 인증서를 통해가지고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디버깅용 인증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일이 있다면 지적 인증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디버깅용 인증서인 안드로이드 폴더에 있는 디버깅.키스토어라는 파일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 클릭스를 통해서 어... 이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시면은 바로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별도의 과정 없이 이 인증서를 활용해가지고 어... 핑거프린트를 뽑아내기만 하면은 여러분께서 바로 이 인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개발자 문서에 적혀있는 커맨드를 어... 터미널에다가 지적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네요. 이 비밀번호는 어... 지금 기본 비밀번호는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디버그 인증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핑거프린트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모두 다 인증서의 핑거프린트가 다 다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통... 구글 어플리케이션에 인증을 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샤1 값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어... 나중에 한번 이 값을 실제로 이용해가지고 어... 구글... 구글의... 구글 API에다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API를... 어... 지금 구글 API를 켜는 건데요. 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글 API 컨솔이라는 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링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보시다시피 code.google.com slash api slash console 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지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구글의 드라이브는 물론이고 캘린더, gmail 등 엄청나게 많은 API를 단 한 곳에서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컨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 있는 어...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페이지로 여러분이 접속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드라이브 API를 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API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API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동의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다 동의를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 API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켜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 API를 켰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API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API 액세스라는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API 페이지에 등록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API 액세스에 들어가가지고 이 OAuth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하는데요. 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OAuth를 직접 다룰 필요가 없이 안드로이드가 여러분의 인증을 모두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안드로이드 2.0 클라이언트 아이디 만들기 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먼저 몇 가지 질문이 뜨는데요. 첫 번째 칸은 어... 제 프로덕트의 이름입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드라이브 어... 퀵스타트 라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프로덕트의 로고 그리고 프로덕트의 홈페이지 URL인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게 있으시면은 입력하시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위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설정을 하는 칸이 있고 그리고 저기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칸이 있습니다. 그럼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면은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크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iOS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싶죠. 그럼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면은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이름이랑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인증서 핑거프린트인데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아야만 우리 구글에서 구글에서 아 이 어플리케이션이 인증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컴.example.drivequickstart 라는 패키지 이름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카피했던 인증서 핑거프린트를 복사해서 샤원 핑거프린트입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가지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에 우리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이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만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가지고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 API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두 번째 스텝인 드라이브 API를 어 키는 방법 키는 것까지는 다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클립스에 들어와가지고 음 이클립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어 선택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설정을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저희는 드라이브 퀵스타트라고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 설정을 자유롭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패키지 이름입니다. 이 패키지 이름은 어 방금 전에 API 컨솔에서 API 컨솔에서 설정했던 것과 똑같이 어 똑같이 설정을 해야만 구글이 아 이 API가 우리에게 접속을 요청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컴.example.drivequickstart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가 아까 사인한 인증서를 통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SDK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타겟 SDK는 우리가 API 17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어 컴파일을 할 때 이 구글 API 버전 17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버전의 API인데 다른 점은 이제 구글 AP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설정에 대한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이게 그냥 저기 어플리케이션을 켜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SDK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딱히 특별한 설정은 하지 않고 쭉쭉 넘어가겠지만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설정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드로이드는 모두 다 액티비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프로젝트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코드를 어 카피앤페이스트 해가지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개발자 문서로 돌아가가지고 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드가 있죠. 이 코드를 그냥 싹 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었던 비어있는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이거를 싹 다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단지 몇 가지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글 API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구글 API를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것들을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사용하기 간편하기 위해서 이미 Eclipse 플러그인으로서 이 구글 API를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구글 API 플러그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조그만한 파란색의 G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죠. 이게 구글 플러그인 API입니다. 구글 API 플러그인입니다. 여기 개발자 문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구글 플러그인 for Eclipse 라는 조그만한 링크가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는 Getting Started 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API 설치 안드로이드 SDK 설치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구글 플러그인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마셨으면 이 파란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맨 밑에 At Google API 이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구글 API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이렇게 키만은 아까 API 컨솔에서 보셨던 다양한 API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 중에서 드라이브 API를 사용하고 싶었죠. 이렇게 드라이브를 검색해보면 드라이브 API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버전 1이고 첫 번째는 버전 2인데요. 당연히 높은 버전이 더 좋지요. 버전 1보다는 버전 2를 사용하실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버전 2를 이렇게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글의 관련 구글 API에 관련된 뭐 자바 라이브러리라거나 이런 거 모두 다 자동으로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개발자 문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의 맨 밑에 보시면 엑스트라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패키지 같은 거 설치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구글 플레이 서비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가 플레이 서비스로 모두 다 통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생긴 추가적인 API 인데요.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Java Build Path 에다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외부 외부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 기본 폴더 위치는 이럴 겁니다. 안드로이드 SDK 엑스트라 구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리브 프로젝트 구글 플레이 서비스 리브 아주 기네요. 근데 이렇게 긴 디렉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찾은 Java 파일을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되도록 여기다가 추가해서 추가해서 한가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다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셔서 아 이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퍼미션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퍼미션이 두가지가 있지요. 첫번째로 Get Accounts랑 그리고 인터넷 당연히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글 계정에 업로드하고 싶은 것인지 이렇게 사용자의 계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지 우리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은 이 두가지 퍼미션을 이렇게 복사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다가 붙여 넣기만 하면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설정이 다 완료되었고 남은거는 이렇게 컴파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넥서스4에다가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 지금 아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전송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계정을 선택만 해서 오케이 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뜨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사진을 한 장만 이렇게 딱 찍어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이 이렇게 전송이 되기 전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사용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사용자에게 드라이브에 대한 접속 권한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드라이브에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드라이브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데모였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구글 드라이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바로 업로드가 됐지요. 그래서 이걸 클릭만 하면 아까 찍은 사진이 어허 별로 못 찍었네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바로 뜨지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가 아주 매우 간단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런 매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온 코드를 살짝 살펴보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클릭스 페이지인데요. 제일 먼저 이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할 때는 이 언크리에이트라는 이 메소드가 바로 지금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이 구글 어카운트 크리덴셜에 오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다른 액티비티를 바로 시작해가지고 어카운트를 선택하는 인텐트를 하나 만들지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시다시피 계정 선택하는 인텐트가 있었지요. 아까 그 인텐트가 지금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언 액티비티 리졸트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요청했던 어카운트 피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카운트 피커에서 사용자가 어카운트를 선택해가지고 이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어카운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했던 그 이메일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이 이메일을 저장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이메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인증서에다가 여러분의 그 사용자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드라이브 서비스를 만들지요. 이 드라이브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조그만한 어 네. 헬퍼 펑션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drive.builder라는 이 함수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께서 사용자 문서를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설정을 해놓지요. 자 그럼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카메라 인텐트를 시작합니다. 그럼 카메라 인텐트를 시작하면 단순히 그냥 어 저장할 파일 이름을 선택하고 그리고 카메라 인텐트를 켜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파일을 바로 저장하는 save file to drive 라는 우리가 만든 함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save file to drive 라는 이 함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스레드를 새로 만들지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스레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메인 스레드가 네트워크랑 접속을 하는 동안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얼어버리고 안드로이드가 어플리케이션이 고장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 스레드를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파일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불러와가지고 파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파일스.인셜트 라는 함수인데요. 여기 이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에 있는 파일즈라는 함수에 인서트라는 함수를 통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 파일이라는 이 클래스는 단순히 이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 파일의 getTitle 이 함수를 통해서 이 파일의 지금 제목을 타이틀을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짝 노티피케이션이 떴죠.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라는 노티피케이션이 살짝 뜰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고 바로 다시 캄메라로 돌아가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모든 거를 다 트라이문 안에서 다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올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User Recoverable EarthIO Exception 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사용자에게 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인증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만약 사용자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를 거절했다. 취소를 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오류로 가는 겁니다. 이 service.files.insert 라는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이 오류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오류가 여기서 캐치가 돼가지고 지금 Request Authorization 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OnActivityResult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케이스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사용자에게 물어보죠.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다시 동의를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브에다가 다시 파일을 저장하는 걸로 돌아가고 아니면은 우리가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SDK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단순히 파일 업로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지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폴더를 관리하거나 하는 등의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싶으시면은 개발자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발자 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evelopers.google.com 슬래시 드라이브고요. 그리고 여기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에 각종 언어별로 오늘은 안드로이드를 했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언어대로 다양하게 바로 copy&페이스트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은 여기 API 레퍼런스라는 것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files.insert를 우리가 사용했죠. files에 지금 insert라는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메소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메소드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해야 되는지 요청에 사용하는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인증 필요한 인증이나 아니면은 뭐 request body나 지금 보시다시피 구글 구글 드라이브 SDK는 단순한 REST API입니다. 그래서 HTTP request을 하듯이 이렇게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거는 구글 드라이브 개발자 문서를 직접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더 복잡한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면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SDK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다음 GDL에는 우리가 웹앱에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공유 그리고 실시간 공유인 리얼타임 API를 좀 만져보면서 우리가 실시간 협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